자녀는 있습니까? 자녀 이름은 무엇입니까? 자녀는 몇 명입니까? 몇 살입니까? 자녀는 있습니까? 자녀 이름은 무엇입니까? 자녀는 몇 명입니까? 몇 살입니까? 자녀는 있습니까? 자녀 이름은 무엇입니까? 자녀는 몇 명입니까? 몇 살입니까? 남편 이름은 무엇입니까? 남편 이름은 무엇입니까? 남편 직업은 무엇입니까? 시부모님과 같이 계십니까? 시부모님과 같이 계십니까? 어디에서 살고 있나요? 지금 사는 곳의 주소를 말해보세요. 지금 사는 곳의 주소를 말해보세요. 당신의 일은 합니까? 어디에서 일은 합니까? 무슨 일입니까? 당신의 일은 합니까? 어디에서 일은 합니까? 무슨 일입니까? 왜 일을 합니까? 왜 일을 합니까? 당신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됩니까? 당신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됩니까? 당신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됩니까? 당신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한국에 온 지는 얼마나 되었나요? 한국어를 공부 많이 했습니까? 어디서 배웠어요? 한국어를 공부 많이 했습니까? 어디서 배웠어요? 남편은 잘해줍니까? 남편은 잘해줍니까? 남편과 행복하게 살고 있나요? 남편과 행복하게 살고 있나요? 당신의 몇 살입니까? 남편의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당신의 몇 살입니까? 남편의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당신의 몇 살입니까? 남편의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결혼은 언제 했습니까? 어떻게 만났나요? 어디에서 결혼했습니까? 결혼은 언제 했습니까? 어떻게 만났나요? 어디에서 결혼했습니까? 결혼은 언제 했습니까? 어떻게 만났나요? 어디에서 결혼했습니까? 결혼ada 정도면 했습니까? 이제 그들이 직장과 행복하는 som을 떠 pretty much